사이드 블로우를 제가 레슨을 할 때 우측에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샷을 하죠.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러면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합니까 제가 이 공을 치는데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되요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귀 좀 끄세요 고 들으셔야 되요 자 여기에서 지금 똑바로 내려다 봤죠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요렇게 봤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느낌 딱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왼쪽 눈이에요 왼쪽 눈을 무슨 왼쪽 눈입니까 아이고 아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보면 왼쪽 눈을 보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 눈으로만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왼쪽이 더 가까우니까 왼쪽 눈으로만 보고 우리가 무슨 카멜레온 입니까 이쪽은 왼쪽 눈이 감당하고 이쪽은 오른쪽 눈이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에 보면 무슨 줏이라는 말도 전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오른쪽 눈이 줏인가 그렇죠 오른쪽 눈이 줏이에요 근데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주시가 어떻고 해 갖고 뭐 퍼팅을 어떻게 놓고 물론 주시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전부 주시를 했어야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쪽 눈으로 뭔가를 한다면 한쪽 눈으로 뭔가를 한다면 주시가 맞아요 주시를 찾아서 그쪽 눈에다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치나요 이렇게 보고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양쪽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뭘 무슨 눈으로 봅니까 그냥 보면 되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갔는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다면 오른쪽 눈이 맞고 이렇게 본다면 왼쪽 눈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오른쪽 눈 가보면 안 보여야 되겠네요 여기가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서 지금 왼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 가보면 안 보여야 되겠네 다 보여요 지금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빠져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왼쪽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눈으로 볼 거예요 가보면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안 보여 왼쪽 눈으로 보니까 다시 저는 반드시 초능력을 해서 오른쪽으로 볼 거예요 오른쪽 눈 가보면 여러분들 절대 안 볼 거예요 보이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왜 골프만 하면 스스로를 바보를 만듭니까 왜 골프만 하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여러분들을 묻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체를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옥스윙 할 때 저는 하체를 갖다가 언제 잡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체가 돌면 안 돼 이러한 말씀들 하시고 계시고 얘가 뭐라고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있다가 양쪽 눈으로 다 보고 사이드 치고 이렇게 아주 가서 여러분들과 자 여러분 말이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시니시 안 했으니까 저는 틀린 거네요 아 무엇이 중언디 아 무엇이 중언냐고 무엇이 중언냐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레슨 내용보다는 연기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이드 블루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거 안 불편해요 완전 불편하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단지 이 시선이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시선에 익숙해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본 상태로 치는 거예요 한석봉 어머니처럼 아니 떡이라도 잘 썰면 아니면 글씨라도 잘 쓰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보고 치는데 안 보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뚜드렸는데 그걸 못 맞추잖아요 그럼 아직 한석봉 어머니 아닌 거잖아요 그럼 봐야죠 한석봉처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일단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날아가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 방식이 머리는 척추와 경추가 일직선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래도 일직선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또 가면 어때요 또 요거 하지 말라는 거지 요거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본다 제발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어디서 그런 것도 그냥 사서 돈 내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아셨죠 아주 여러분답게 공을 치세요 여러분들답게 여러분들답게 스윙을 해석을 하고 제가 쉬운 방법 드리잖아요 꼭 어떻게 된다고 안 하잖아요 이러한 틀이 있고 이러한 원리가 있으니 여러분 수롭게 치세요 그리고 옥스윙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